안녕하세요. 앨범에서 뛰고 있는 프로골프 안슨지입니다. 일단 제가 시합을 하다보면 목이라던가 이런 몸에 밸런스도 안 맞고 컨디션이 급다운되고 그런 증상이 되게 많아서 지인의 소개로 아이디어엘리스 카이로프레틱 센터에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원장님께서 일단 진찰을 해보시고 되게 쫓깨같이 되게 잘 찝어내주셔서 이렇게 몸의 밸런스라던가 목이라던가 이런 데를 진찰을 해주시고 교정을 해주시다 보니까 컨디션에 대한 그런 업다운 같은 거를 많이 줄어들 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리고 이제 몸의 밸런스도 맞춰서 시합할 때 보통 보면 제가 한 2-3주 정도 시합을 뛰면 몸이 되게 많이 안좋아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시합을 거의 한 2-3달 정도 몸이 괜찮을 수 있게끔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은 시합을 되게 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계신 최암다 원장님께도 되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기 계신 스텝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려서 항상 시합이 없는 주에는 항상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저뿐만이 아닌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었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분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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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